자, 엿 사세요! 맛있는 엿입니다! 엿 사세요! 자, 엿 사세요! 박선미님. 엿입니다, 엿. 엿이 참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침 오늘 제가 녹음을 받은 날이기도 하니 박선미님께 제가 달달한 엿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나보고 엿이나 먹으라는 게지? 엿이나 먹어라! 왜? 그때 먹인 엿으로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냐? 아니, 그런 말이 아니우라. 난 되었다. 너나 혼자 많이 먹거라. 이게 언제 정리인데 밴댕이 소깔딱지. 네. 네.